한글자막 by 한효정 행복한 학교 협력과 배려 속에서 아이들은 더불어 자라납니다 긍정과 도전 저마다의 모습으로 꿈같기를 펼쳐나가며 아름다운 색깔로 그려가는 세상 여기 끊임없는 열정과 고민으로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더해집니다 다양함이 어우러져 하나되는 산에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꽃들 얼굴 모습이 커가는 환경이 조금씩 달라도 저마다의 자리를 존중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키워냅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에 조금 느린 보폭으로 눈 맞추고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내일에 함께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배움의 기회로 대구 교육은 밝고 환하게 열릴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